안녕하십니까 달기천달달한달경호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Thursday May 2nd 2019 2019년 5월 2일 목요일자 New York Times 열매머리기사 세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Barre Depends Handling of Muller Report in Senate Testimony Barre 법무장관은 Defend, 옹호했다, 방어했다, Handling of Muller Report, 특별검사 Muller 보고서에 대한 자기 취급 이걸 자기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어했다 In Senate Testimony, 사원청문회에서 Appearing before Senate Committee,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 said He did not misrepresent the report by Robert S. Muller III, the Special Counsel 한 상원위원회, 상원법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출석해서 appearing, 출석하다는 말, appear, before, 어디에 출석하다 할 때 appear before를 씁니다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 법무장관 William P. Barr가 말했다 He did not misrepresent, misrepresent는 잘못 전하답니다 Represent는 나타내다, 표현하다, 잘못 표현하다 이 보고서 최종 수사 결과 누가 한 그런 보고서 Robert S. Mu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를 잘못 전달했다 전달하지 않았다, did not, 않았다고 말했다 Mr. Barr is expected to skip Thursday's hearing after he fought with Democrats over its format Barr은 예상된다, skip 하면 원래 펄쳐펄쳐 뛰다는 말, 줄넘게 하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그러다, 불참하다 예를 들어, I skipped a class 하면 나는 이제 한 수업을 빼먹었다는 말이죠 I missed a class 하면 그것도 수업을 빼먹은 것인데 그것은 이제 부더기하게 이렇게 놓쳐버린 것이고 skip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불참하겠다죠 불참하겠답니다 목요일에 있을 hearing 우리나라는 지금이 목요일이지만 미국은 지금 뭐 Eastern Time, 동부 시간으로 아직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네요 하여튼 목요일에 있을 이런 청문회 법무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 As Biden chases labor sport, Trump tries to stake his own claim 바이든, 조 바이든이죠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현재 2020년 대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민주당에서 가장 그래도 트럼프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한 5% 정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정도 트럼프보다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chase는 원래 쫓아가다죠 쫓다, chase, chase 이렇게 해서 발음이 좀 비슷하죠 자, 추구하고 쫓아다니다는 말입니다 labor sport 하면 노동조합의 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tries to stake 스테이크 하면 원래 말뚝이죠 말뚝을 박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 표를 하다 이건 내 영토이다, 내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는 것을 스테이크라 합니다 몫을 요구하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지분 트럼프는 저번 2016년 대선에서 그런 노동자들, 블루 칼라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많이 갔지만 블루 칼라가 대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블루 칼라나 노동조합은 민주당하고 약간 가까운 편입니다 기업들은 공화당하고 가까운 편이고 노동조합은 민주당하고 가까운 편인데 전에는 트럼프가 미국 보호주의 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는 바람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대거 트럼프 쪽으로 찍어서 트럼프의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의 표를 탈환하려고 공화당에서 탈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을 거니까 트럼프가 바짝 긴장하고 나섰습니다 블리자드은 원래 폭풍설입니다 폭풍이죠 눈이 막 뿌리는 그런 폭풍을 말합니다 이것은 폭풍설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트윗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것이 숫자에서 이건 암시해주고 있다 는 짓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뭘 암시해줍니까 그가 매우 우울해하고 있다 be anxious about 뭐뭐 염려하다는 말입니다 be worried about랑 마찬가지 the appeal of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바이든의 어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union workers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조셉 조 바이든의 호소 어필 혹은 매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에서 sleep 하면 미끄러지다죠 미끄러지 나가는 걸 말합니다 sleep해지는 이탈입니다 이탈 miss Trump suffers with this blue collar constituency blue collar는 육체 노동자를 말합니다 white collar는 그런 사무직 전문직을 말하고 blue collar constituency 하면 이것은 유권자층을 말합니다 이쪽 그러니까 blue collar 유권자층에서 그가 입을 수 있는 suffer는 입답니다 손실을 입다 입을 수 있는 어떠한 이탈도 could prove could는 이제 가정부에서 나온 일지도 모른다 일수도 있다는 말로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prove 자 이 prove는 여기서 이형식 동사입니다 몸으로 밝혀지다는 말이죠 particularly fatal 내년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바이든 뭐 이렇게 하고 런 조 런 예 뭐 달려라 달려라 이런 말이죠 자 다음 기사 The Avengers just took over our world We need to talk 자 Avengers가 Avengers 시리즈가 지금 뭐 우리 우리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막 점령했다 We need to talk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현상이죠 자 참고로요 제가 되게 잊어버리지 거네 이게 이제 5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영화들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5억 달러를 5억 달러 같은 우리도 넣으면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달러 6천억 원 정도 되겠죠 5억 달러를 누가 제일 먼저 달성했냐 지금 방금 나온 Avengers Endgame 지금 뭐 상영하고 있죠 이것이 3일 만에 도달했는데 3일 만에 도달했을 때 총 금액이 6억 4천 3백 7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한 7천억 원이 넘습니다 7천억 원 정도 이 영화 제작비가 한 3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억에서 한 5억 들었는데 이미 한 7천 5백억이 나왔으니까 본전을 뽑고도 이미 한참 더 뽑았죠 이제 앞으로 뭐 엄청나게 더 볼 것 같은데 3일 만에 이미 5억 달러를 달성을 해버렸죠 이미 본전을 뽑고 이렇게 본전을 뽑고 엄청난 이익을 이미 받습니다 단 3일 만에 개봉한 지 이게 이제 5일 만에 5억 달러 달성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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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9일 여기 영화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영화죠 그 두 번째가 Avengers Infinity War입니다 그 다음에 The Fate of the Furious Star Wars이고 그 다음에 Jurassic World이고 Harry Potter and Deathly Hallows Star Wars The Last Jedi 마지막 제다이 Batman vs Superman 그 다음에 Fury 7 Beauty and Beast 미인과 야수 야수와 미녀입니까 미녀와 야수 이렇게 하여튼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5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상위 리스트인데 3일 만에 이번에 나온 엔드게임이 최고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역사상 최고입니다 6억 4천 3백만 달러를 3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우리 엔드게임 하이잭킹 더 박스어피스 요거는 이제 일종의 부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엔드게임이 하이잭 이것은 원래 이제 항공기를 납치하다는 말입니다 하이잭 이렇게 해서 높이 쨍하다 이런 말인데 뭐 이 점령하다죠 테이크오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박스어피스는 극장가죠 극장가 박스어피스는 이제 그 표를 파는 몇 표소를 말하는데 극장가 극장가를 점령한 상태에서 and cultural conversation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 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자 파이브 라이더스 다섯 명의 유명한 작가들이 어셈블를 모였다 to discuss 토론하기 위해서 이러한 Superhero saturated times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Superhero가 히어로로 꽉찬 saturated 는 포화식이 됩니다 Satisfye 그런 같은 계열에서 나오는데 Superhero로 꽉찬 포화된 그러니까 뭐 Superhero 영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요새는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뭐 밋밋한 영화는 요새는 택도 없죠 Superhero 영화 자 이런 영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times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 모였다 이런 말 자 여기는 엔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